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 플러스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가 2016년 외교, 안보, 통일분야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올해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전방위, 총력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남북의 화해 모드에서 또다시 발생한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월 22일 CTS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선결신문 황승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안녕하세요. 내년 종교계획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관련 소식 가지고 오셨죠? 네, 2017년은 종교계획 5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새해부터 각 교단과 연합기관, 학술단체들이 종교계획 정신을 되살리자며 특성화된 기념사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교회업은 지난해 종교계획 5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500주년 기념사업 기념예배와 문화축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갈 방침인데요. 지난해 시작된 한국교회 새 변화를 위한 500인 대아마당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새 변화를 위한 10대 기도 제목 선정과 2017년 종교계획 기념일까지 모든 한국교회가 기념주의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과 예배 자료 등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회계획을 위해 새로운 95개조 선언을 한국교회에 제시함으로써 종교계획 정신을 구형하고 이 땅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논의를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장료교회 총연합회는 종교계획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예배 회복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회 네트워크 구성과 장료교, 한교단 다체제 비전을 구체해 나가기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교회 차원에서는 종교계획 또 500주년 기념대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성회들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요? 네, 종교계획 5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기념대회와 성회도 줄어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종교계획 기념주일에는 한국교회 차원의 기념대회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종교계획 500주년 한국교회 선언문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2017 종교계획 500주년 성령대회도 계획 중인데요. 종교계획 500주년 기념대회 선얘 준비위원회는 올해 여의도 순봉교회와 새해된교회, 명생교회 등에서 499주년 성회를 시작해서요. 유럽 종교계획지 순례기도회 한국개혁 실천 500인 포럼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도가 본행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각 교단들은 500주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종교계획에 의해서 태동된 기독교 한국 루터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종교계획 500주년 기념사업을 결의했는데요. 10월 기츠라이프 선교사 세미나와 루터 강좌 500주년 기념예배 심포지엄을 연 뒤 12월부터 루터계의 목회자들의 원고를 모아 마르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예정통합도 지난해 총회에서 종교계획 500주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의 구상에 들어갔고요. 감리교회는 각종 학술 세미나와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정합동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 개혁주의 교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와 세미나, 총회현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혁주의 교회 예배모범도 구축할 예정인데요. 예정합동총회는 이를 위해서 2014년부터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요? 예정고신도 종교계획 500주년 사업의 구호를 오직 말씀위의 교회로 이렇게 정하고 고신래포500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단들의 계획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신학학술단체들도 분주하다고요? 네, 학술단체들이 각종 학술대회와 서적출판도 본무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학술단체들이 법 clumsy하 Massachusettsерх